어느 정도 드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컵에서 두 컵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결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되는 또 한 가지 요인은 바로 체중이다. 윤경씨는 주로 앉아서 일하는데, 그렇다 보니 체중은 늘 80kg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비만과 결석은 큰 관계가 있어서, 연구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석이 생길 위험성이 33%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석 예방을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음식 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거고, 소식을 하는 거고, 그러고 물을 많이 먹고, 그러고 또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자주 생기는 사람들은 병원을 찾아서 검진도 한 번씩 하는 게 좋고, 그래야 119 실려오는 이런 일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로 결석은 때로 치명적인 합병증을 가져오기도 한다. 올해 36살의 조문선 씨는 열흘 전 오른쪽 신장을 떼어내는 큰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한쪽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는 동안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 원래는 제가 처음에 온 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뇌수막염이라고 해서 검사 받으면서 신장 한쪽이 기능을 못하고 그런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촬영하다가. 그에게 처음 결석이 발견된 건 10여 년 전.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이후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을 찾았을 정도로 결석은 자주 재발했다. 하지만 횟수가 잦아지는 만큼 몸은 통증에 익숙해졌다. 그런 게 좀 아팠으면 그런 걸 알고 대처를 했을 텐데 전혀 아픈 걸 몰라서 전혀 대처를 못 해가지고. 많이 울었죠. 아주. 많이 울고 그냥 아직 나이도 젊은데 조금만 일찍 갔으면 살릴 수 있을 거를 신장은 한 번 망가지만 다른 장기같이 안 해가지고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휴 진짜 가슴이 찢어졌죠. 결석은 그 위치나 증상의 급성도에 따라 간혹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결석이 생긴 채로 오랜 시간 방치되면 상태는 점점 심각해진다. 왼쪽 신장 내부와 오른쪽 신장 요관 부위에 보이는 하얀 덩어리들이 바로 결석. 발견 당시 조문선 씨의 왼쪽 신장엔 무려 6cm가 넘는 돌이. 오른쪽 요관엔 2cm 이상의 돌이 소변의 흐름을 막고 있었다. 제일 중요한 합병증은 결국은 결석으로 인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염증, 염증으로 인한 2차적인 폐혈증. 그리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신농약, 신장에 고름이 잡히는 그런 합병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신장을 제거하고 왼쪽 신장의 결석도 대부분 제거했지만 언제 또 결석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수분이 배설되는 대표적인 통로가 두 가지 땀하고 소변인데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변을 통한 물의 배출이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변 내에 있는 각종 무기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결석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초래됩니다. 요로 결석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맥주를 많이 마시라는 건데요. 맥주는 일시적으로 소변의 양을 증가시켜서 이미 있는 결석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맥주에는 결석을 만드는 주요 성분들이 들어있고 탈수 증상을 초래해서 오히려 결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멸치나 우유 등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은 요로 결석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칼슘 성분이 결석을 만드는 데 일부 쓰이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몸에서 좋은 일들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사 질환이 없는 한 칼슘의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몸속에서 결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신맛이 많이 나는 과일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이 결석의 형성을 억제시켜준다고